한국국토정보공사 노승혜 티샷? 노승혜 선수 티샷하는데 뒤쪽에 있는 박형경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여유로워 보여요 박형경도 티샷을 보냈습니다 네 잘 왔어요 론도 아주 많네요 마운드를 넘어와야죠 네 일단 넘어오면은 버리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형경의 세컨 샷 공 떨어진 위치가 네 괜찮습니다 약간 좌측이지만 마운드와 마운드 사이예요 박형경 선수 있는 위치에서 완만한 경사의 오르막이지만 왼쪽에 있는 마운드가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한진선 선수 있는 위치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포트입니다 맞았고요 노승혜 선수 있는 위치에서 내리막에 아주 큰 브레이크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노승희가 버리를 잡아내면서 타이를 깨트립니다 원업으로 앞서가는 노승희